반갑습니다 2022년 1월 14일 현재 시간 7시 6분 입니다 자 오늘 제가 지금 어 알려드릴 어 영상 단타의 신 단타의 신에 대해서 이 방송에 대해서 이 반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릴까 합니다 자 단타의 신은 말 그대로 단타만 치는 반입니다 단타만 치는 반이고 단타의 신 자 단타만 합니다 단타만 근데 단타를 어떻게 하느냐 하루에 1개 또는 2개만 합니다 2개만 하고요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최소 10시 까지 집중이 가능하십니다 왜 집중이 가능해야 되느냐 아침 9시에서 10시 사이에 종목이 이제 저희가 나가는데 이때 정말 엉덩이 붙여서 움직이지 않고 딱 저희랑 진짜 한 몸이 될 수 있는 분만 저희가 가입을 받습니다 가입을 받는데 여기서는 몰빵 위주입니다 무조건 몰빵 반이에요 몰빵 반이고 어 내가 몰빵이 조금 부담스럽다 하신 분들은 뭐 비중은 30% 에서 뭐 70% 까지 이래 들어가셔도 됩니다 들어가셔도 되는데 일단은 입안의 특징은 뭐냐면 당일매수 당일매고 입니다 무조건 예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현금화를 시키기 때문에 오늘처럼 금요일이든지 뭐 미국장이 빠지든 말든지 이런거 별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 당일 다 매도 치버립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저녁에 미국장이 빠져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당일 다 매도 쳐버리기 때문에 내 계좌에 어 내 계좌에 그냥 어 자금을 갖다가 다 그냥 가져와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단타 예 단타를 정말 좋아하고 자신있고 정말 잘 따라가실 수 있는 분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럼 시간은 언제 주느냐 딱 정해진건 아닙니다 정해진건 아니고 저희가 차트 분석을 해 가지고 들어갈 타이밍에 빡 드립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딱 그 보시고 그대로 그대로 매수 딱 들어가고 매도도 당연히 저희가 당연히 드립니다 매도 사인도 분명히 나가구요 종목은 정말 유튜브 방송과 약간 틀리기 때문에 정말 자신있는 분들은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보시면요 어 오늘 나인테크가 처음에 들어갔어요 9시 28분에 이하 매수 이하 매수라는게 뭐냐면 그 가격 이하라 그러니까 그 가격보다 쌀 때 매수를 하는거죠 아마 그 가격 이하 일때 저희가 추천합니다 5860원 이하 매수라고 추천해 드리고 손절가까지 이렇게 다 잡아 드려요 근데 손절가가 굉장히 짧습니다 채 2% 가 안되요 그러니까 내가 천만원 들어가서 2% 빠져도 20만원 밖에 안돼요 근데 이거를 손절을 못하고 들들들들들 들고 있으면 안되는거에요 급등주 단타 들어가면 정확하게 트레이너가 시켜주는 대로 딱 들어가시면 되요 실전투자들의 1등한 녀석이 1등한 매니저가 실제 리딩을 하고 있고 같이 종목 분석을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들이 승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구요 자 나인테크가 오늘 5720원에 오늘 손절가를 들었구요 5720원 까지 빠졌어요 1.8% 정도 손절이 나왔고 그 이후로 11시 13분에 이걸 잘 보시라는거에요 이 부분 자 오늘 금요일이죠 금요일날 장중단탈을 11시 13분에 이렇게 드릴 수 있다는거는 그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이렇게 절대 추천 절대 못합니다 자 금요일날 아침도 아니고 11시 13분에 이렇게 뭐 TS 트릴리온이 추천이 나왔다 이거는요 굉장히 어 정말 전문가가 아니면 이렇게 추천 절대 못합니다 그건 제 장담 제 손에 장 찍을게요 자 TS 트릴리온이 1740원 이하 매수가 나왔고 바로 지금 반수익 챙기고 반 들고 가시는게 좋습니다 전락매도 하세요 전락매도 이런식으로 매매 종료 빠르게 그냥 이렇게 수익을 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는게 나인테크가 1.5% 손절이 나왔는데 이거를 손절을 천만원 들어가서 15만원 손절을 못하면 뒤에가 없는 거예요 자 보시면 자 쩡이 님부터 한번 보세요 자 86만원 자 15만원 손절하고 86만원 먹는거에요 자 염님 보세요 지금 이분 연습하고 있어요 연습 자 이분도 그렇고 연습 자 19만원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또 다른 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바로 VI 걸리고 자 이런식으로 수익이 매일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나인테크도 수익을 냈네 또 자 그리고 나이 어 이분도 수익 나인테크가 손절이 아니네요 저는 손절로 봤는데 아니네요 자 TS 트릴리온 이분 190만원 대박이죠 하루에 그냥 190만원 먹고 나온거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몰빵반 이라고 자 이분도 그렇고 60 47만원 자 이런식으로 백신 맞으러 와서 못 샀다 뭐 이렇게 나와 있구요 보시면 정말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신 바짝 차리고 가능한 분만 저희가 봤습니다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는 집중이 가능한 분 다른 일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가입하고 싶다 해도 저희가 못봤습니다 못봤기 때문에 정말 단타 좋아하고 정말 트레인으로서 정말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정말 제대로 한번 보고 싶다 다행히나 한번 보고 싶다 나 도무지 해도 안된다 다행히나 해도 무조건 쳐버리고 그 다음 이분들은 이제 다 지금 돈이 다 계좌에 있는거죠 월요일날 또 단타 들어갑니다 하루에 한 종목 아니면 두 종목 밖에 안합니다 거의 하루에 한 종목만 하신다고 보면 되요 거의 하루에 한 종목만 하신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정말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이 전화번호 제 밑에 적어놨죠 이쪽으로 빨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거 해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많이 물리셨으면 다 정리하고 여기서 한달만 제대로 뛰어도 충분히 고수익 낼 수 있으니까요 승률이 거의 85%가 거의 넘습니다 거의 90%에 육박하니까요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타의 심바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 급등을 좋아하시는 분들 빠르게 연락 주세요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